내년 2월부터는 청소년도 방역 패스가 필요하다는 정부 방침을 놓고 최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모로서는 아이들이 백신을 맞아도 괜찮을지 그게 가장 걱정인데 그래서 저희가 미국에서 코로나 백신의 안전성을 직접 심사한 전문가들에게 궁금한 점들을 물어봤습니다. 단독 인터뷰한 워싱턴 김수형 특파원 리포트 먼저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SBS는 하나 엘살리 베일러 의대 교수와 코디 마이스너 터프츠 의대 교수를 화상 인터뷰했습니다. 두 사람은 미 식품의약국 FDA 백신 자문위원회 소속된 감염병 백신 분야 권위자로 직접 코로나 백신을 심사했습니다. 청소년들이 백신을 맞아도 안전한 거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코로나 백신의 증거가 이루어진 감염병이 신고기 때문에 백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민족들에게 증거가 이루어진 감염병이 증거가 이루어진 감염병이 증거가 이루어진 감염병이 증거가 있는 감염병이 비교적 균형이 충분히 높은 감염병이 대부분의 감염병이 그 두 사람의 감염병이 자제적으로 보호해 증거가 있는 감염병이 하지만 주로 30대 이하 남성에게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심근염 부작용에 대한 평가는 다소 엇갈렸습니다. 고령자를 비롯해 비만,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부스터 추가 접종이 시급하지만 이걸 전체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두 전문가 모두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 감염 자체를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화상 인터뷰를 진행한 워싱턴 김수영 특파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걱정되기는 하지만 또 아이들 건강을 신경 쓸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어린이들도 백신을 맞고 있는 거죠? 미국은 코로나 접종 가능 연령을 단계적으로 확대했습니다. 아무래도 mRNA 코로나 백신이 새로운 방식이다 보니 기존 백신만큼 연구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걸림돌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했던 건 아주 드문 심근염 발생 가능성인데 미국에서 정식 승인을 받은 화이자 백신에 한해 용량을 3분의 1로 줄이고 난 뒤에야 5살부터 접종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저도 이곳에서 초등학생, 중학생 아이들 백신 접종을 모두 마쳤는데요. 버지니아 백신 접종소에 가보니 아이들 접종을 위해 찾아온 부모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청소년한테도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게 과연 맞는 거냐. 이것도 좀 논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터뷰하면서 어큐수들한테 물어본 게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방역패스를 청소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FDA 자문위원들에게 물어봤는데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두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 미국에서도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접종 의무화 조치가 잇따라 발표됐는데 소송전이 벌어지면서 일부는 법원 판결로 결정이 뒤집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